안녕하세요.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 이번에는 국외원천소득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요새 박항서 축구감독이 베트남에서 국민영웅이 됐다고 합니다. 박항서 감독이 얻는 소득을 국외원천소득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원천소득이라고 해요. 반대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이 되겠죠.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된 게 있었죠. 유명 엔터테인먼트사가 해외 공연수익을 매출노락을 해서 언론에 보도된 세금폭탄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박항서 감독의 소득이 국내 우리나라 국세청에다 신고납부를 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도 될까요? 답은 박항서 감독이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박항서 감독이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세청에다 신고납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박항서 감독이 비거주자다. 그러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없겠죠. 그러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고 해요. 박항서 감독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거주자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국내에다 신고를 해야 되겠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외 원천소득 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세무조사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출국 씨라는 사람이 국외 원천소득이 있어요. 중국 현지법인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액의 연봉을 한국으로 국내 송금을 했는데 그 송금된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도 여러 채 구입을 했습니다. 생활 수준도 아주 높았고요. 그런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아주 저조하게 신고가 됐던 거죠. 그래서 세무소에서는, 국세청에서는 PCI 시스템에 의해서 김출국 씨를 세무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김출국 씨가 중국 현지법원에서, 현지 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신고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어요. 왜 신고를 안 했습니까? 라고 추궁을 하니까 김출국 씨가 하는 얘기가 나는 비거주자다. 중국에서 지금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중국 세법에 따라서 다 세금을 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한국 국세청에다가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당신은 거주자다. 당신이 중국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고 또 통상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국내 부동산 소유라든가 여러 가지 통상 근무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거주자로 판단한다라는 세법 규정을 들이대면서 당신은 소득금액 누락신고를 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주자의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거주자의 개념은 국내 부동산이 국내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국내 부동산이 있고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거주자로 보아서 해외의 소득도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본부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